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체국 금융 서비스로 이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쭉 한번 볼 텐데 이 우체국 금융 서비스에서 이제 뭘 좀 봐야 되냐면 아 이게 뭐 우리가 우체국 창구만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제 인터넷 뱅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마트 뱅킹 같은 형태들도 있습니다 이제 각종 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이제 텔레뱅킹 폰뱅킹 같은 것도 이제 실시가 오랫동안 되어왔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상세히 봐야 됩니다 또 cd atm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스마트 atm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뭐 지금은 어떤 서비스 이용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제 어 이 송금 서비스 해외 송금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환전 외화 환전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우편한 우편 대체 서비스도 있고요 뭐 각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저 뭐냐면은 우리가 또 이제 제휴 업무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본다면은 이 상당히 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우체국 금융 서비스 요 단원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좀 음 각양각색 어떤 서비스를 잘 좀 이렇게 갈래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요 앞에서부터 어 한번 차근차근 달아 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제 전자금융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원 좀 맨 뒤에 10단원 남았잖아요 그 10단원에 가면 보편적인 전자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구단원에서는 지금 우체국 전자금융에 대한 얘기를 어 따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구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체국 전자금융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올 차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요 우체국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예금과 체크카드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데 오픈뱅킹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냐 우리 인터넷뱅킹에서 오픈뱅킹이 안 되냐 이거 이제 틀린 거죠 여기에 이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되는 것인데요 오픈뱅킹이다라고 하면은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같은 거를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업무를 이렇게 그 금융 업무를 볼 때요 어떤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라 여기저기를 막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될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맨날 여기 사이트 들어갔다 저기 사이트 들어갔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보면은요 너무 업무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하나의 금융회사 안에서 오픈뱅킹 형태로 이제 뱅킹을 좀 열어놓고 여기서 한꺼번에 업무를 좀 보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서로가 이게 상대방 어떤 금융회사들을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서로서로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체국 인터넷뱅킹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체국 폰뱅킹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자동이체하는 것도 되고 보험 환급금 대출 서비스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뱅킹 앱을 통해 펀드 매매나 펀드 자동이체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 뱅킹에서는 앱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체국 예금 쪽에서는 우체국 뱅킹 앱이라든가 우체국 페이 앱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체국 뱅킹 앱을 통해서 펀드 매매나 펀드 자동이체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페이 앱을 통해서 전화번호 송금에 온라인 경조사 카드와 메시지를 첨부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페이 앱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번호만으로 송금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 경조사 카드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뭔가 경조사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이제 조의금 부의금 뭐 이런 거 추기금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런 거 줄 때 아 이게 그 사람 계좌번호를 몰라가지고 보내주게 애매할 때 전화번호 송금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전화번호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온라인 경조사 카드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보내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전화번호만으로 송금을 해주면서 온라인으로 경조 카드 메시지 같은 걸 한꺼번에 이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게까지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게 이제 우체국 페이 앱에서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번 문제와 보니까요 우체국 금융 서비스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걸 찾아 봐라 했을 때 우체국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보험료 납입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체국 뱅킹 앱을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우체국 폰뱅킹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건 안 되죠 폰뱅킹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개설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는 게 폰뱅킹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2번에 나와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우체국 인터넷 뱅킹 뿐만 아니라 우체국 뱅킹 앱을 통해서도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나오면 유사한 것들끼리 또 상호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는 게 기억에 각인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페이앱을 통해 우체국 통합 멤버십 포인트 조회 충전 선물 캐시백과 관련한 이따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체국 페이앱을 통해서 통합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멤버십에 가입해 가지고 이 포인트를 조회 충전 선물 또 캐시백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다 이용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따머니 서비스로 이렇게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친 괄호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은 그랬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우체국 예금 모바일 뱅킹인데요 모바일 뱅킹입니다 지금 스마트 뱅킹 내지는 모바일 뱅킹 이런 말 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말도 쓰고 이게 결국에 폰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곤용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건 여기 모바일 뱅킹이라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먹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핀테크를 접목시켰네요 그죠 핀테크를 접목했는데 핀테크라고 하는 게 파이낸스 영역에다가 이 테크놀라지가 이제 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핀테크가 접목 돼 가지고요 간편 결제하고 간편 송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체국 페이예요 우리가 이제 페이가 뭐예요 페이 페이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페이 서비스가 좀 덜 발전되어 있는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IT가 뭐 뒤처진 나라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카드 카드 쓰는 문화가 널리 일찌감치 퍼져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국가도 이렇게 권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요게 고 다음 단계에 등장하게 된 페이 서비스가 크게 그렇게 와 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뭐 삼성 페이 같은 것도 어 이게 독자적인 어떤 페이 서비스라기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사용하던 어 요 이제 카드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카드지갑 형식으로 이렇게 모아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삼성 페이 같은 거를 많이 쓰죠 이 스마트폰하고 연계해서 삼성 페이 같은 걸 쓰고 뭐 진정한 음의 페이 서비스들도 뭐 각 업체들마다 많이 만들어 놓고 있긴 한데 그리고 그걸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상대적으로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용카드망이 전국으로 깔리기 전에 페이가 이제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현금을 안 받고 페이만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여행 갔을 때에도 현금을 아무리 환전해서 위안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디 식당 같은데 밥을 먹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계산이 좀 번거로울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페이만 또 받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가 상당히 이제 어 편리한 서비스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활성화 좀 덜 돼 있는 건데 우체국에서도 우체국 페이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 앱을 통해 가지고 간편 결제 간편 송금 같은 게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제나 그 다음에 돈 보내주고 할 때 요게 이제 편리한 서비스가 바로 페이 서비스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어 기억해 놓으시면 우체국 페이 앱이 요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체국 페이 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고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수신자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경조금 및 경조 카드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우체국 페이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바로 1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거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가 있고 조회와 이체를 할 때 쉬운 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요것은 이제 우체국 폰뱅킹 쪽으로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서류 제출이나 모바일 번호표, 증명서 발급, 전자문서지갑 요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은요 우체국 뱅킹 앱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체국 페이 앱이 아니고요 우체국 뱅킹 앱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답은 이제 잘 찾으셨죠 그죠? 네 답은 1번으로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뱅킹 앱에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계좌 조회 그리고 이제 거래내역 조회 이체 결과 조회 수표 조회 이런 거 다 되고요 오픈뱅킹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픈뱅킹 이체 차고 송금 반환 요런 서비스 차고 송금 반환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이제 우체국 뱅킹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배원이 직접 지정한 수신자에게 현물과 경조 카드를 배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집배원이 직접 이어 지정한 수신자를 찾아서 현물과 경조 카드를 배달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도 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우체국 페이 앱에서 보통 경조 카드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체국 페이 앱을 통해서 또 제공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내 펀드 조회 펀드 매매 펀드 계좌관리 펀드 자동이체 펀드 소액 투자 서비스 같은 것도 우체국 뱅킹 앱을 통해서 제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무튼 경조 얘기 나오고 막 하면은 아 요거는 스마트 어 이 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 요게 이제 우체국 페이 앱과 관련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온라인으로 이제 가능하든 아니면 요렇게 이제 현물로 갖다 줄 수 있든 어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경조 관련된 것은 우체국 페이 앱으로 몰아서 어 우리 정리해 놓자고요 자 그래가지고 3번 답 잘 찾아봤고요 우체국 전자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요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미니 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우체국 미니 앱이라고 하는 게요 어 과거에 있었는데 우체국 방문 없이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등 어 우체국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스마트 보험 모바일 앱이다 이거는 그냥 우체국 보험 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이라는 앱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 미니 앱은 역시나 지금은 이제 기억하지 않아도 될 앱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앱은 바코드를 통해서 우체국 통합 멤버십 포인트로 카페 편의점 등 생활 밀접형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또 결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통합 멤버십 포인트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면 이거는 이제 우체국 페이 앱으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법인은 안전등급을 통해서 인터넷뱅킹으로 1회에 10억 원 한도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법인이 안전등급 법인은 이제 안전등급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요 법인은 안전등급을 통해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어 그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1회에 10억 원 한도다 라고 하면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1회에 10억 원 한도가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등급으로요 어 하루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요게 이제 50억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요 어 그렇게 됩니다 안전등급으로 가는데 만약 근데 별도 계약을 맺으면 1일 한도액은요 어 요거는 이제 계약하기 나름으로 요건 제한이 없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1회 한도액은 10억 원으로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OTP를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 전자금융서비스에 이용이 제한된다 OTP 비밀번호 어 요거를 이제 잘못 입력하는 것은요 연속 5회가 아니라 이제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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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되는데 10회까지 오류가 나는게 이게 OTP를 보고 입력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나냐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요거 이제 들여다보고 찾고 하는 과정에서 어 이게 자꾸 이 1분 단위로 OTP가 또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 입력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10회로 규정해 놨다는 거 요거를 또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3번만 맞는 얘기가 됐고요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우체국 금융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했습니다 우리 자동화 기기로 CD ATM과 스마트 ATM이 있습니다 CD ATM 그랬을 때 CD는 이제 출근기이고 ATM은 입금도 가능한 출근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ATM은요 이제 스마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어 개입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가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CD ATM을 통해서 지로, 공과금, 대학 등록금 납부 다 되고요 전자통장과 T머니 거래 같은 거 다 됩니다 그리고 CD ATM에서 제공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ATM에서 어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얹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와 심지어 이렇게 보안카드 그리고 카드형 OTP에 발급이 가능하고요 계좌 개설 같은 것도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제가 좀 지계적으로 만든 문제긴 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설명 덧붙여서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답을 사본으로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게 어떤 거였냐면요 수시 입출식 예금이 가능하고요 수시 입출식 입출식 예금이죠 요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요 저축성 예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축성 예금이 가능하다 요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저축성 예금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사실은 나눠지는 게 요게 이제 거치식 예금과 그 다음에 정립식 예금이 사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정립식 예금의 계좌 개설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살짝 어폐가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취지는 뭐였냐면은 우리 교재 나온 대로 좀 기억해 놓자 아 그런 이제 연습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렇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 정립식 예금도 정립성이라고 썼네 정립식 예금 같은 경우도 요것도 이제 음 정립식 예금 적금이죠 요것도 뭐 계좌 개설을 못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살짝 좀 걸러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재 나온 대로 보면 그렇다 라는 취지로 그냥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체국 통합 멤버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와라 했습니다 통합 멤버십 포인트는 우정사업 서비스 및 이벤트에서 모은 포인트로 별도 충전도 가능합니다 예 충전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틀린 얘기가 됐고요 통합 멤버십 관리 결제 등 전체 기능은 우체국 뱅킹과 우체국 페이 앱을 통해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거 아닙니다 우체국 뱅킹 앱은 요거 안돼요 요거 기능이 없고요 우체국 페이 앱에서만 기능이 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페이 앱을 통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하고 기존 우정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통합 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된다 라고 했는데요 어 이거요 이거 이거 어 기존 우정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다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통합 멤버십 포인트로요 우체국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나 아 제휴 가맹점을 어 이제 이용할 때 그때 결제를 이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답이 됩니다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이 통합 멤버십 서비스에 관련된 것이 새롭게 또 우리 2024년 교재에 들어온 부분이니까요 또 이제 새로운 부분이면 또 우리가 좀 조금은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체국 통합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정 사업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통합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경우에 일대일로 전환을 해줍니다 기존의 포인트들이 있고요 지금은 그런 포인트들을 통합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전환 포인트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일대일로 전환을 해줍니다 통합 멤버십 포인트는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 쇼핑은 물론 제휴처에서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선물 포인트도 있습니다 선물 포인트는 선물 받은 포인트예요 서로 이제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요게 이제 건당 10만원 일일 30만원 월 50만원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선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선물 포인트를 딴 사람한테 또 제 선물하는 게 가능하냐는 부분인데요 제 선물은 가능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불가능해요 선물을 한 번만 딱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틀린 부분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3번이 답이 됐고요 충전 포인트의 충전 한도는 어 이제 건당 30만원 그리고 일일 50만원 이고 총 보유 한도는 200만원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인트가 이렇게 전환 포인트도 있고 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선물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을 해 버릴 수도 있어서 충전 포인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곡차곡 정립해가지고 서비스 이용하면서 정립된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립 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우리 전환 포인트 선물 포인트 충전 포인트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이 한도들 요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봐 두시고 그 다음에요 예 답은 아까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우편한 우편 대체 서비스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못한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우편환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편 형식으로 송금해 주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아마 인터넷 뱅킹도 없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은행 같은 게 또 잘 없는 아 요런 이제 인구가 적은 지역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우편한 서비스가 제공이 됐던 거고요 우편 대체 서비스는 이제 계좌를 우편의 어떤 그 기능을 활용해서 대체 계좌를 만들어 줬던 이런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우체국에서 우체국이 이제 금융 기능 말고 우편 기능 고유의 영역 안에서도 금융적인 것들을 같이 얹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예요 지금이야 우편 우체국 안에 우편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가 아주 이제 딱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우편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는 그 속에서도 이런 금융적인 것들을 좀 얹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만든 게 우편한과 우편 대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대체는 일종의 계좌를 만들어 두는 거 우체국에다가 우편화는 요거는 이제 우편을 통해서 송금해 주는 서비스 이렇게 봐주시면 될 텐데 우편화는요 한번 볼까요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되는 환증서를 통한 송금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체국의 우편화 서비스는 크게 통상환도 있고 온라인환도 있고 경조금 배달 서비스도 하나 또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우편화를 통해서도 경조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우편 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 대체 계좌를 통해서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계좌 서비스에요 계좌 서비스 그래서 1, 2, 3번이 다 이제 맞는 얘기가 됐는데 우편 대체를 통해 공과금 수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에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자동이체 서비스도 제공된다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이체까지 포함한다면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이제 그리고 넘어가서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체국 해외 송금 서비스로 이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금을 이제 해외로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한 시대에 이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꾸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는 우리 이제 송금 서비스 같은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서 우리 교재에 또 수록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를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머니그램 해외 송금 이게 국제 특급 송금인 거죠 머니그램 특급 송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수치인의 계좌번호 없이도 당발 송금이 가능하다 당발 송금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쏴주는 거고요 타발 송금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발 송금이면 여기서 보내주는 건데요 해외 송금할 때 수치인의 계좌번호 없이도 여기서 이제 돈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 거기 이제 어 머니그램 하고 제휴 맺은 어 곳에서 그 곳으로 오면 10분만 해도 요걸 이제 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위 번호만 알면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좌번호가 따로 없어도 가능하다 어 요렇게 이제 받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송금 번호만 잘 전달 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돈을 어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이게 10분만 해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 특급 송금이다 요런 이제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 없이 요렇게 거래가 가능한 거 어 꼭 중요하게 포인트 삼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유로지로 해외 송금에 어 이 수치은행 수수료는 무료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게 이제 새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이게요 해외 송금에 중개은행 수수료는 없는데요 수치은행 수수료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 틀린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스위프트 거래 유형은 계좌 송금 및 주소지 송금이고 유로지로가 계좌 송금이다 라고 했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요거는 여러 번 또 이렇게 시험에서 볼 수 있었던 대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로지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주소지 송금이 된다는 거거든요 스위프트는 계좌 송금만 가능하고 유로지로는 계좌 송금 외에도 주소지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스위프트 송금은 EDI 방식의 국제금융 송금 서비스로 우정사업자와 민간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 간 쌍무협정을 통해 해외 송금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요 내용 자체가요 스위프트 송금이 아니고 요게 유로지로 송금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틀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1번만 맞는 것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문항수를 고려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문제는 이제 끊어졌는데 11번 문제부터도 해외 송금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잠깐만 끊었다가 연계해서 또 강의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다시 뵐게요